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추운 겨울, 따뜻한 나라로 휴가 떠나는 분들 많을 텐데요. 동남아 국가 중 라오스는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기 여행지로 떠올랐죠. 그런데 이곳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요. 네,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 방비행에서 버기카로 불리는 차량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숨졌습니다. 주행 중이던 버기카가 도로를 벗어나며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레포츠용 차량인 버기카는 빗포장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량화해 의장이 거의 없고 차체 골격이 외부로 드러나 있는 구조입니다. 버기카는 방비행의 주요 관광 상품 중 하나인 만큼 버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버기카, 해외 여러 관광지에서 인기가 꽤 높은 모양인데요. 버기카 운전 체험을 할 때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? 네, 버기카는 동남아 뿐 아니라 그리스, 남미의 사막 지역 등에서 레저 프로그램에 인기가 있는데요. 하지만 비보장 도로에서 속도를 높여 달릴 경우 도로를 이탈할 수 있으니 적정 속도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 버기카 운전 체험 코스 중에는 현지인이 사는 마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. 길가에서 사람이나 가축 등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 운전할 때 전방, 좌우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. 또 버기카는 일반 차량보다 가벼운 데다 비포장 도로를 달릴 경우 사고가 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전모와 안전 도구들을 꼭 착용하시고요. 햇빛이 강하고 흙먼지가 날릴 경우 운전 중 시야를 방해할 수 있으니 모자나 선글라스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. 만약 해외에서 버기카 운전 등 레저 활동 중 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현지 공관이나 외교부 영사 콜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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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